아 별일이 다 있네요 이게 원인이었네 아 밤새도록 뭐가 도로록 도로록 자꾸만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고 하길래 이 뭐 왜그러나 그래서 아침에 와서 불을 켜 어항 불을 켰는데 제가 저러고 있네요 지금 크기도 많이 컸네 저런거 지금 거의 밤새도록 지금 저렇게 소리가 났다고 하는거 보니까 거의 밤새도록 저러고 있었나봅니다 자 이제 움직이지도 않게 힘도 없나보네요 밤새도록 저러고 하니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어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어 빠지지도 않고 어메... 어휴 이거를 빨리 빼줘야 겠습니다. 여기 가시가 있는데 이거 이들을 빼면 이게 빠질려나? 아이씨... 어이씨... 밀어 여기 안 돼? 봐봐 어우... 어우 나리랑 사람 같지? 어휴 어휴 나 왔다! 어휴 이거 뭐야? 어휴 이거 뭐야? 어휴 이거 괜찮은데? 이래서 또... 사람마디로 잡아보네? 이게 블랙 안씨인가? 블랙 안씨... 멋있네 잘생겼네 아주 자 다시는 이렇게 들어오지 마라 놔주겠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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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